자, 지금부터 구슬 획득을 위한 첫 번째 미션! 첫 번째 미션! 마운틴 코스터 퀴즈야! 어? 마운틴 코스터? 마운틴 코스터 퀴즈는 멤버 한 명씩 마운틴 코스터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다 보면 5개의 구간에 글자 또는 숫자가 써있을 거야 내려오며 본 것들을 조합해서 도착점에서 정답을 맞히면 우리 친구들, 구슬 하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다 맞히면 6개의 구슬이 획득되고 한 명도 못 맞히면 또 하나의 구슬이 획득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우리 친구들 공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마운틴 코스터 퀴즈를 맞혀줘 알았지? 네! 지금 당장 갑니다! 출발! 가자! 쇼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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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한다! 빌크 안 잡고 빠르게! 스피드! 하나! 둘! 화이팅! 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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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롤러코스터! 진짜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너무 재밌겠다! 괜찮아! 봐야 돼! 봐야 돼! 세정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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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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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상 기준으로 맞춰야 돼! 우와! 우와! 곱박이야! X야 저거! 곱박이야! 곱박! 오! 곱박이! 아직 숫자 그대로 안 나왔어! 오! 나다! 구! 마지막 숫자 구야! 마지막 숫자 구! 마지막 숫자 구! 뭐야? 또 있어? 뭐야? 또 있어? 나두기야! 우와! 잠깐만! 생각이 안 나! 곱박이야! 곱박이야! 나두기 3! 잠깐만! 9! 9! 3! 잠깐만! 계산해보자! 5! 곱박이 9! 다시! 3인가? 이거 맞나? 아! 못 기억이 안 나는데? 자! 정답은! 잠시만! 정의식 없어! 정답은! 15! 15! 15! 15! 15! 15! 정답! 정답! 맞췄다! 와아!! 좋겠어!! 와! 구슬금질을 꼴았십니다! 하.. 시작! 워아! 시작! 로우